찬pection 와 딩동댕 캥명 아이맹 딩동댕 아이메icana 땡댕댕 머리는 땡 주변은 핑 돌아가 두구들아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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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닭속 죽인ل 난 SLOW 왜 자꾸 긴 결렬 풀릴 때쯤에 바이러스 외워지마 좀 너를 보고 그 더 놀라 깜짝 잠시 버퍼링 걸린 내 감각 Don't know why 누굴까 내게 홀린 듯 더 다가간다 에이 빰 빰 뿌 게르거려 묻고 싶어 잠잠도 추조해줘 알매도 알수록 I really gotta know 가까워질수록 다음 다음 답을 달라니까 right now 난 대체 내 끼목일래 또 나를 멋지다게 해 최대치 작을 날아 I just wanna know I just wanna know baby 왜 끝났도 모르게 잠잠도 못몰이 돼 1, 2, I wanna know more 굳이 더 알고 싶어 이미 고치게 말 더 꾸덕해줘 I just wanna know What's your name? Tell me 툭 물어볼 게 뭐를 꼭 갖다 답해줘 Please 궁금한 게 뭐라 그래 잠시만 주문 몇 개 조금만 해주자 잠시만 주문 몇 개 조금만 해주자 스테이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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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정리가 덜 됐어 잠깐만 잠깐만 자 어 이거를 예아 아 어렵다 아 어렵다 흠 잠깐만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이렇게 해도 되기도 하네 이렇게 돼야 되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각도가... 잠깐만 음... 음... I just wanna know I just wanna know baby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쏠려 있긴 하네 이렇게 돼야 되구나 받고 posture 이동 Yuck 아닌가? Legacy ży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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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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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렵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쏠려있지 이게 이렇게 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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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어? 된 것 같은데?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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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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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렵네 음 음 일단 일단 자 어 야 음 뭔가 약간 음 좀 정리할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창의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이게 이걸로 이런 것도 저희로 할 수 있구나 음 짠 어하 오케이 음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오 오케이 이런 것도 있구나 오 우와 우와 되게 많은데? 어 한번 하나씩 한번 볼까요? 아니 아니지 아니지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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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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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일단은 네 저희 창의방의 우신걸 환영입니다 어 오늘이 이제 180회이고요 음 오 고거가 답답해 오 역시 비염 음 네 그래도 180회인데 처음으로 어 이제 유튜브로 어 이사를 해서 처음으로 창의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음 So welcome to Chinese Room It is episode 180 And welcome to the very first episode of Chinese Room Here in YouTube Live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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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일단 저도 사실 이 바뀐 시스템에 엄청 엄청 약간 지금 낯이 낯었는데 한번 잘해 볼게요 어우 야 코 코 왜 이래 아흠 어 사이너스 프로븜 오케이 자 음 오케이 안 해본 것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We have 기본 광선 광선 오 This filter 이런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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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Bubbles 오 Dance Part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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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은 그냥 기본으로 갑시다 아 Because Just go to the basics 음 음 음 음 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음 어렵다 I feel like a YouTuber 음 이게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 지금 댓글을 어떻게 읽지 어 어 조금 고민이거든요 음 음 음 지금 제가 되게 웃긴 게 노트북이랑 화면이랑 그리고 제 폰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띄어져 있는 게 지금 세 개나 있어요 어 Is this right? 라이프챗 자 야 이게 너무 빠른데? 댓글이 너무 빨라요 The comments are actually so fast 아 쉽지 않다 어렵다 This is really hard 음 음 음 음 음 음 I can like the stream I can I can dislike the stream 음 I can share it I can report it I can clip it I can save it 음 음 음 This is so difficult 음 음 음 I need to learn how streamers do their streams 음 음 Yeah Yeah 한번 잘 해봅시다 음 자 어쨌든 어 찬이의 방인 만큼 저희가 이제 뭐 이것저것 재미있는 것들을 볼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것저것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최소 몰이 있잖아 Pop out chat Restore chat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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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trying to get used to how to do it 음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OK OK 괜찮은데? 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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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다 이야 The chat is actually so fast 음 But we're gonna do this 어 이렇게 해 놓고 음 OK 자 음 잘 해 볼게요 I'm going to try my best with doing this so 아 Is this right? Am I doing the right thing? Wait, what happens if I do thi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Oh! The chat is still here 오 OK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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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OK 음 음 음 We're going to try kids OK Alright I think I I think I got it I think I think I have I have 음 음 I think I think What am I talking about? What am I talking about? OK I think this is right OK 자 잠깐만 잠깐만 아 아직 어렵다 I am going to make this a little small let us as small as we can go 음 OK That took a while That took a while That took a while 음 But I can do it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잖아 할 수 있어 아니 약간 방식을 바꿔야 되나? 쓰고 있는 노트북으로 해야 되나? 아니 이게 더 나을 거야 This is probably better I think 어쨌든 어 네 자 이제 진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저희가 저번 주에 찬일방에서 어 저희 맥시던트 앨범의 첫번 첫 네 곡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뭐 이것저것 비하인드도 알려드렸잖아요 어 이번에는 이제 뒷 네 곡들을 틀어서 뭐 그 친구들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어 어떤 노래들인지 같이 들어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자 자 그러면 바로바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we're going to the maximum album 하기 전에 we're going to see if there's anything to check up on 아 영상들이 몇 개 떴구나 음 음 딩동댕 땡댕댕 땡댕댕 김수빙댕댕댕 아 그럼 몇 가지 뭐냐 영상들 먼저 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잠깐만 let me let me let me let me just recalibrat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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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 so I can adjust to what I want to do right now okay so it's that bi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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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right? I think this is this is okay this can't get any smaller okay that's that's okay okay oh wow okay um I think this should be fine so I can see this oh okay It's okay that's um yeah yeah 자 그러면 어 오늘 찬인리의 방에 첫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잠깐만 If I don't need this Nope!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채널바니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봐 볼게요. Let's go! 이번 노래는 Fly high to the sky We're not gonna stop until the day I die Rising up to the sun Yeah, you can call it my heart 변하잖아 Oh baby tonight Oh 쫓는다면 헛꽃이 탁 썼던 길 결국 지금만 쳐다봐 New 나라라 슝 슈퍼본 나라라 슝 슈퍼본 나라라 슝 슈퍼본 나라라 New 날아가슝 슈퍼본 날아가슝 슈퍼본 날이 날아슝 슈퍼본 날아다 워 워 껌막힌 도로 이고구마 백기 덥덥페이 날아갈 수 있다 택배 꿈에게 나를 배달 중 룩키패피본 이게 내 하루 Buh-Buh-U-Buh-Buh-Buh 내 밤 밑에 Hoverboard 그 밑에는 비상사태 위밤한 비상춤 그감을 느껴 기분을 놓고 우동 길怯날딸 바로 칫걸로 날아를 슈퍼볼 날아를 슈퍼볼 날아를 슈퍼볼 날아 Where 날아 للأس 슈퍼볼 날아로 슈퍼볼 날아 лас 슈퍼볼 날아 날아 네 날아로 슈퍼볼 날아해 슈퍼볼 너무나 슈퍼볼 날아다 내 손에 가짜빠질래 또 모습 보고 배꼽 잡아 우리는 놈 위에 우리 나는 놈 노려봐도 안 달라져 단말은 하늘에 날 걸어 우리가 휘몰아친다 찾는다면 없고 생각됐던 대결 꼭 시북만 쳐다봐 Go high fly hig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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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high fly hig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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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트레이키즈의 슈퍼보드 비디오 였습니다. 슈퍼보드라는 이 노래가 참 되게 임팩트 있고 되게 뭔가 그 뭔가 그 킹 받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아주 즐거운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하하하하하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영상으로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라 생각했던 그 생각은 결국 틀렸던 것일까 널 감아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도와주기 흐름은 다 딴 대로 이 애정 없는 대화 속에 마음이 란 듯 저툼 빈 쓰레기통에 눌러붙임 상의의 속에 같은 깃턱 제목 속에 어색한 기류가 흘러 가슴 이유로 내게 찔러 있는 눈 배 속이 아주 아침암으로 비켜줄래 하리말이 꺼냈지게 슬픔이라기보단 후련하게 돌게 Yes you got you thank you right now 그래 우리 Here we gonna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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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따어 서로의 값을 매일매일 뒤를 비태워 이젠 모든 느낌 없이 버려도 우린 후회없어 저장 속 다른 마음만 시켜 이젠 내게 신경 꺼 추억 속 너기 속에만 받아줘 그래 너도 남김없이 버려 다가신 후회없게 일단 속 다른 마음 좀 시켜 슬픔이라기 시작 다가신 후회없어 시켜배러 I'll be like go 빠르게 빠르게 더 씻고 버린 마음 다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 서로 할부 차고 싹 다운 지지고 복고 당장은 나칭으로 미뤄 어차피 이번 개의 지속 가능성은 젊어 그래 다 지워보자고 이겨봐 나의 불청내도 너도 다 지울 거죠 너 다 아닌 척 눈이 심을까 신발의 소리가 틱톡 침묵 속에 어색한 기류가 흘러 가짐으로 내게 질려있는 눈빛 속이 하지 않지 마와로 비켜줄래? 라는 말을 꺼냈을게 슬픔이라기보단 무렵나게 또 yeah Get you that you think you right now 그래 우린 Yeah we gonna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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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다 서로의 각지 매일매일 길을 붙여와 이젠 모두 남김없이 버려도 우린 후회없어 그저 속타는 마음만 시켜 이제 내 내 얘기 싱겁고 추억수욕이 속은 한 바깥으로 남겨줘 이래 너도 남김없이 버려 다가신 후회없게 그저 속타는 마음만 시켜 아무렴 멋듯이 워낙에 깨웠네 속에 있던 얘기들 전부 씻었네 전부 나우 이제 오늘 다 뱉어 속에 담아뒀던 그 모든 말들도 우린 한상에 즐겨주는 넥터 여기 그만하고 우리 서로 이제 그만 Yeah we gonna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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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서로의 각지 매일매일 길을 불태워 이제 모든 남김없이 버려도 우린 후회없어 그저 속타는 마음만 시켜 이제 내 내 내 내게 싱겁고 추억 좀 여기 서금 한 바깥으로 남겨줘 그래 너도 남김없이 버려 다가신 후회없게 그저 속타는 마음만 좀 시켜 다들 멋있네 시켜 네 방금 본 영상은 이제 스트레이 퀴즈의 시켜 칠 비디오였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그 확실히 어 뭔가 멤버들의 이런 수트 입은 그런 느낌이 또 하나의 뭔가 색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방금 슈퍼보드 보고 칠을 같이 시키를 같이 네 슈퍼보드 보고 그 다음에 시키를 봤으니까 뭔가 이 되게 그 다른 느낌이 확실히 더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방금 본 어 영상들을 같이 봤는데요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뭔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어쨌든 네 어 자 이제 그러면 어 메쉬 던트 앨범의 이제 다음 음 내 곡을 같이 들어볼 여정인데요 어 메쉬 던트 앨범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시퍼보드였으니까 바로 다음 노래는 이제 이 내곡들 입니다 우아아악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과 그것을 얘기할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지 마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댓글들이 진짜 빠르다. 진짜 너무너무 빠르다. 와우,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채영, 다른 사람의 노래를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음, OK, so... 음, so now I've moved to YouTube. 음... 에? 속도 늦출 수 있다고요? 어떻게 늦출 수 있지? 어, I don't know how to do that. I don't know how to do this yet. But anyway, 음... 뭐라 해야 할지? 아, 네. 어... 유튜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음, 확실히 이것저것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저는 이제 어,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온 이후로 이제 우리 회사 JYP 소속된 곡들만 틀 수 있을 거예요. 어, 뭐, 뭐 저는 상관없고 저는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우리 JYP 아티스트 분들의 곡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천해주시고 싶은 그런 곡들이 있다면 항상, 아니 뭐 항상은 아니지만 뭐 이것저것 다 추천해줘도 되는데 어, 이제 아마 우리 JYP 노래들밖에 못 틀 거라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예. After I move to YouTube, YouTube Live 음, there are some stuff that I won't be able to do which, for example, would be, you know, playing any song that I want. But, 음, what is... 음... You know, what is... something that I can do is, um... I can play songs that are all, you know, a part of JYP. So JYP artist songs, um... songs that are, you know, sung by... let's say, Twice, uh, Stray Kids, uh, JYP himself, um, you know, X-Nary Heroes, uh, MX ITZY, um, you know, everyone a part of JYP, I can play. So, um, you guys can, you know, recommend whatever you want. Just know that... I can only play JYP songs. So keep that in mind when you guys want to recommend me a song. All right? So... Yeah, that is something that you guys should know. And, uh, yeah. I think that's what I'll be doing from now on. Yeah! But like any other question, you can ask me whatever you want. And then I'll see if I can answer everything. Okay. Tjaa... Um... Tjaa, 밥 먹었어? 밥은요! Oh, yeah. 먹긴 먹었어요. 늦은 점심을 해야 되나? 어, 요새 약간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점심 시간에 아침에 먹고 저녁 시간에 점심에 먹고 지금은 이제 저녁을 안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뭐라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마음속 배고프진 않은데 으흠 이따 챙겨 먹어야죠. 찬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요 제가 약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2주? 3주 정도 제가 운동을 아예 췄어요 지금 아예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제 몸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안 할수록 살이랑 근육이 엄청 빠져요 잘 안 챙겨 먹으면 저는 애초에 잘 안 먹는 스타일이라 억지로 먹어야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제 살이랑 근육이 계속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멤버들이랑 우리 스태프분들도 찬아 왜 이렇게 말라졌냐 살 엄청 많이 빠졌다 이래가지고 하 예 뭐 어떻게 보면 칭찬이지만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어 뭐지 좀 든든한 몸을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제 약간 스트레스가 온 거죠 약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안되겠다 다시 운동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의 결심이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운동하려고요 하하하 잘해 아 TMI for today would be 음 음 so you guys know I've been resting exercise for like around 2-3 weeks 2-3 weeks now but so with me with my body 음 I'm the type to you know lose fat and muscle if I don't eat anything right 음 and for me I'm not the type to you know just eat when I want when I feel like eating I'm the type to you know force myself to eat because I just don't think about eating that much right so um because of that uh without even me knowing I've been losing a lot of fat um a lot of weight and muscle and um today I guess the members and um you know you know the people that that are working with us they were like oh you know you lost so much fat um which is definitely you know a compliment from their perspective um but in my perspective because I'm the type of person who wants to you know have like a strong body like a big body um I uh kind of got stressed out I was like oh okay this is not good I need to start working out again so um I'll probably start I'll probably start working out again we'll see how um we'll see how it goes and then so once I start exercising I'll probably start eating again and then yeah but that's that's the that's the yeah that's the type of body that I have so um yeah we could we could we could do it we could do it I need to I need to bulk up again especially because it came from Jang Bin because because he's like you know my exercise buddy right but because Jang Bin told me that you know oh you know since you haven't worked out you you know you lost you look like you lost weight I was like oh my gosh really so um that um the way that Jang Bin said it really um I guess uh how do I explain um it motivated me yeah it motivated me to um I guess start well think about starting to exercise again so um we'll see if I can do it no I don't want to get skinny ah I mean it's it's I mean it's my body but like I don't know because everyone's different like some people like me being skinny some people like me being buff some people don't like me being skinny some people don't like me being buff but for my own preference for my own body I would like to be I guess strong so um yeah I'll probably be definitely I need to catch up to Chang Bin because Chang Bin is so big right now man like because I don't know he I mean he's not working out these days so like he's been losing weight too but um I'll see if I can catch up I'll see if I can catch up ah he's Chang Bin is big Chang Bin is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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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anyway um yeah so uh that happened 오늘의 TMI였습니다 Chang Bin you come out on Hot Ones? on Hot Ones? I mean I know what the show is and I watch it a lot right? but um I don't know if I can handle it because it looks really really spicy yeah I don't think I can do it ah yeah it's the one where um Sean MCs um the content right? nah I don't think I I mean if you guys want to see me die if you guys want to see me suffer yeah I'll be down I mean I'm always the type to you know go for a challenge but um I don't know if I'll survive but we'll see we'll see we'll see um yeah because I really enjoy watching it so it'll be pretty fun um if I ever get the chance to come out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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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Orient 이제 들어볼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어서 우리 마저 네 곡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바로 가봅시다 Let's go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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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uu Yea I'm famous Speak as all 목소리 가동하면 분위기 마치 게임을 벌써면 어제 유지하는 티키타카 우린 파크가 큰 남물이 던진 성에 선두 어 訴키면 these rook이들로 불리던 애들은 지금 세계로 보여주지 이젠 감자가 제대로 되어 굳이 뭐 안 해도 이미하는 사람들은 우릴 보고 박수, 달래, 폼, 픽 우리 쏙 부른 음속 빨라 누가 보다 올라가지 높이 점핑 준비 자빠도 스탑은 없지 여기 생태가 파가진 죽뻔네 아로케몬 eu'd든 계속 끼 성담에 줄어들지 않은 샘물 ETU could I beat me up 더 계속 불려 커져가는 우리 몸집 맛들림 우린 착해 다 맥기 식기 전에 먹지 격식 있게 모가주는 넥킨 벌레들은 퇴치 우리 길에 꽃 한 개가 배치 달라진 모습에도 여전히 몸 속에 남아있어 패교와 객기 3, watch it! 비그룹 세 점에 맞춰 서로 셔츠 우리의 한발자 이끌어 맞춰 영감을 받지 땡겨 우리 식대로 다 파 3, watch it! My voice beating facts they locked and loaded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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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on the ground you better watch out for the process Must amize the perfect trio down by blood Must get tears I'm making music 1 for all and 0 for 1 Pull out the shoes, choppin' up sounds faster than lightning Been in the corps since 17 Yeah the beats never stop wildin' We're going for the win yeah Music score might seem a little frightening Just make a deep breath 3, watch it breathing Alright The sky will scare us on the verge of blowing up They feel the pain and they just can't get enough Copyrighting numbers won't be ever stopping Cause we still construct and keep it coming Why you not black? 3, watch it! 비그룹 세 점에 맞춰 Shut up! 우리 가는 말도 이끌어 Watch it! 영감을 받쳐 땡겨 우리 식대로 다 파 3, watch it! 3, watch it! 3, watch it! 비그룹 세 점에 맞춰 3, watch it! Shut up! 우리가 한 발 닿게 끌어 맞춰 영감을 받쳐 땡겨 우리 식대로 다 파 3, watch it! 2, watch it! They always say the same excuses Well they're complaining we're producing 2, watch it! 2, watch it! 네, 우리 스트레이 키즈의 또 프로듀싱 팀이죠? 우리 3, watch it! 3, watch it! 3, watch it!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3, watch it! 자, project file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project file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Wow, the comments are so fun! Let's go! So many emojis! Oh my gosh! Wow! Wow! Um, yeah! Oh, I can stop the chat! 방찬 잘 지내! 잘 지냅니다 Wow! 정말 빠르다! Oh, wow! So fast! 진짜 너무 빠른데? 와,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와, 이렇게 빨라? 원래 이렇게 빠르나? 자, 댓글 속도 조절할 수 있어 저속 모드 설정해봐 그게, 그게 된다고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돼요? 안 되는 거 같은데? 안 되는 거 같은데? 자, 우리 3, watch it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3, watch it 3, watch it It's not here? What? 어... Excuse me? 3, watch it Oh, there you go 3, watc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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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번 틀어... 틀어야 되겠다 아 이 프로젝트 파일이 그거다 그... 언베일에서 나왔던 프로젝트 파일 맞아요 이 친구입니다 아닌가? 아니 이거 맞을 텐데 아닌가? 어? 아 약간 다르구나 어 약간 다르네 저희가 또 몇 번 수정을 해가지고 궁금한 거 일단 애들의 시행 보컬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하핳 흐흫 이랬 ث헝 unless 찰나 내가 아 으흫 으흐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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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으세 흐흫 으흐흫 뭐지? 저 나였나? 나였구나 후우우우우우우 으아! 3라차 3라차 오 예 재밌네요 저는 제 부분을 진짜 몇 번이나 수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라 해야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랩을 해서 그런지 뭔가 되게 잘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몇 번이나 수정했어요 I fixed this part so many times 한번 들어볼까? 아 못 듣겠다 아! 아! I can't listen to it 아! But anyway 네 우리 3라차 에 3라차 같이 한번 들어갔습니다 아, 부끄럽네 아, 부끄러워! What was the inspiration for the lyrics? 아, the inspiration for the lyrics... I mean... Well, I mean, you know, because we've been writing music, we've been doing this and that since, you know, like, 2017, right? So, um, just we wanted to make a very confident song and, um, so each member, I guess, use their own expressions to show their confidence with lyrics. Uh, for me, I don't know if you guys have realized, but, um, I put a lot of references into my lyrics. Um, let's see if anyone catches it. Do you guys know what, um, what references I put in? I put, I put in quite a lot, actually. I put in a lot. Um, and because, you know, it is a genre of, you know, like, drill rap, um, and with me, because I've listened to a lot of, you know, like, EK drill, um, Australian drill, and, um, especially because, like, my, one of my favorite, you know, drill rappers is 1-4. And then, so, you know, they inspired me, you know, with the whole, um, feeling to the song, especially my lyrics. So, yeah, that was, that was pretty fun. Um, I don't think anyone has realized the references yet. Oh my gosh, the comments are so fast. Um, yeah, you mad, bruh? Yeah, you mad, bruh is a very Australian. Oh, I don't know, I mean, there's probably a lot of places who, that say you mad, bruh, like, you mad, but, um, if you add, like, a, you mad, bruh? You mad, bruh? It's a very, I don't know, for me, I feel, I feel like it's a very Australian thing. You mad, bruh? Yeah. Oh, yeah, rest in peace to Ziz, yeah? Rest in peace. But, yeah, you mad, bruh is a really good one. Wow, no one has realized! Um... I put in, uh, yeah, a reference to, you know, like, one of my, one of my go-to animes. Um... I mean, it's, it's, you guys, I mean, if, if you, if you know, then it would probably, okay, I sa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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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w someone, I saw someone mention it! No, it's not, it's not that one. It's not AOT. It's a different one. Yeah. I don't want to explain my lyrics, though, but, um, I'll see if I can explain it. Uh... Where is it? Three R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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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Racha. My voice, in fact, they're locked and loaded. Yeah, um, so, you know, cause, uh, Changbin and Han, uh, rapped in front of me, so, you know, whatever they said, you know, they were spitting facts. Um, and then, still on the grind, you better watch out for the brothers. Uh, yeah, we're still on the grind, so you better watch out for straight kids. Yeah. Mastermind is a perfect trio of Bound by Blood. Musketeers are making music, one for one, one for one. Yeah, so, um, I mean, I don't have to explain all this, it's very straightforward. Um, Masterminds, Musketeers, uh, you know, uh, you know, we are uh, three Racha, so there's three people, and we are definitely Bound by Blood, and, um, you know, cause, the famous trio, the Three Musketeers, and we are, yeah, and one of the, you know, very famous quotes is, you know, all for one and one for all, but I switched it around to, for the rhyme, so, yeah, switched it around. And then there's this part, for like this shit, it's chopping up sounds faster than lightning. Been in the corps since 17 years, the beast never stopped Wildin. We're going for the win, yeah, our music score might seem a little frightening. Just take a deep breath. Three Racha breathing. So, yeah, if you got the reference there, yeah, that's where, that's where it, that's where it comes out from, and, um, next up is, the scale of the scale is on the verge of blowing up, cause, you know, Three Racha, we are, I guess, a very spicy group. So, and the scale of the scale is, um, a scale that, you know, measures spiciness. They feel the burn, and yet, they just can't get enough. You know, like, cause some spicy food, like, you, you, like, it's spicy, but yet, you're still like, addicted to it, right? So, it's kind of that kind of vibe. Um, and our copyright numbers won't be able to stop it, cause we still construct it. Keep it coming. Why you mad, bruh? Yeah, that's, that's all that is. Um, it's very straightforward, so, yeah, uh, that's what my lyrics are about. Ah, see, I hate, I hate, um, you know, being in the position to, like, decipher things, to, like, explain how things went. cause like, I don't know, like, the whole working progress, the production progress is, it just, you know, it just happens very naturally. So like, that's why, like, um, I have a hard time being in front of the camera for like, our, you know, like, behind the scene stuff, you know, like, uh, like, music videos shoot behind the scenes and you can barely see me. That's why I'm always hiding. Yeah, but yeah, uh, that's what this song's about. 아무튼, 네, 3R차에, 3R차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Oh, this song, oh my gosh. 자, 바로 가겠습니다. Let's go! Faker is open, 또 쪼겨버린 아픔, 이참에 날 또 가지고 놀아줘. Faker is open, 또 쪼겨버린 아픔, 이참에 날 더 망가지게 놀아줘. It's like a bad red rose, it's 향게 미쳐, 호비가 빠진, 아름다움에 가려진 짓고 뜨거운 가시, don't care about it, 알고 있잖아, 나베일에 쌓인 눈동자, 헷갈리자면 지금 이 순간, 즐겨, baby, baby, don't test me on low, baby, baby, don't get me on low, 이 거짓은 안에 감히, 의비무야니 밤에, 정답은 you can get me, 오로지 you can get me. zu. 야, make you feel my love, la la la, 지금 너의 급한 자신이며, pesos better watch out, 뭘 down like up, 그때 난 속еш 해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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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날 costar, 골인 동 Columbio지와 함께한 엄마가 탈출 어, It's sweet and cold but I need it It's sweet and cold but I need it You Just look at me bad in the day and night Don't make it bad, make it bad, I won't take it to you It may be, may be, may be, may I need it Don't make it bad Don't make it bad, make it bad, I won't take it to you Just look at me, just look at me Kiss me or leave me I don't want to walk in a place Kiss me or hate me Soft on the situation, I'll see you, baby My eyes are getting too loose, can't be tied up with this grave Still running, I'm gonna mess it all up this second I can't even get it, I can't even get it Later I can't even look at the best prior to the death It's funny 궁금 будут You weak I don't want to think you 나의 나 둘 사이 애골이 좁혀지 않게 홀드가 막다 추워 It's me time 고운 걸에 바라지 Oh it's me time 고운 걸에 도와주 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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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스트레이 퓨즈의 댄스 라차죠 리나, 현준, 펠클스의 Tastes 같이 들어왔습니다 Tastes by our beautiful 댄스 라차 First of all a big shout out to Versace Because he helped me so much with the track they did such a great job with finishing up the song they did a great job i remember the first time i got the demo from Hyunjin it was okay, it was very very good i feel like you're just missing some stuff so i i remember fixed up some lines i fixed up the track as well and i knew i could do this by myself so i had to get Versace to help along and yeah that's how it came out I think it's really good 확실히 우리 수영이 없이는 혼자서 못했을 것 같은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현진이가 먼저 데모를 얼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들려줬었는데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들만 조금씩만 수정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뭐 이런저런 그 음들만 이렇게 바꿔놨었었거든요 그때 우리 무슨 스케줄 중이었었는데 아 그 우리 그때 투키즈 룸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하면서 이제 대기실에서 그러다가 트랙 부분에서도 좀 더 뭔가 퍼포먼스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요소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편곡을 우리 승혁이한테 우리 베르사치한테 부탁해서 완성된 곡이었습니다 그... 아 진짜... 진짜 웃긴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잠깐만 잠깐만 아 맞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 왜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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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어쨌든 180회니까 스테이가 그러는 거예요 180회인데 리노가 나오냐? 근데 이제 리노가 어쨌든 어... 같이 못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기회로 한번 제가 전화를 걸어볼게요 제가 이 기회로 한번 제가 전화를 걸어볼게요 자고 있으려나? 자 일단 그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웃긴 비하인드인데 아니 진짜 자고 있나? 어...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노씨 네 저 지금 그 뭐냐 촬영해방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보이고 아 지금 혹시 보고 있었었나요? 아 보지는 않아요 아 정말 어... 정말 응원이 넘치는 분이시군요 네 그 리노씨 지금 이제 스테이와 함께 아 잠깐만 스피커퍼만 할게요 네 네 리노씨 네 네 지금 그 스테이랑 같이 어... 이제 테이스를 같이 들어봤거든요 어 예예 그러시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테이 여러분 네 그... 아마 리노씨도 알다시피 어 이게 찬이밤 180회에서 리노씨가 꼭 나오겠다고 어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네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못 나오게 됐죠? 아 제가? 네 네 네 형 80회만은요 네 3년 전에 얘기하셨었어야죠 아 왜죠? 아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테이스를 같이 들어봤는데 네 네 네 네 테이스의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볼까 하거든요 아 네 혹시 그 그것도 있나요? 아 그것도 있죠 아 제가 생각하면 그것도 있군요 아이고 이거 안다 아 그래서 이거 아 틀어도 되는지 아 이게 또 아 여러분들의 목소리여가지고 아 아 그래요? 어 뭐 잘 이쁘게 포장해서 들려주세요 아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럼 리션 혹시 또 다른 비하인드 같은 거 있나요? 어 비하인드요? 네 그때 와플을 시키고 서비스로 붕어빵이었는데 붕어빵이 굉장히 맛있었다는 거?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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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우리 맛있게 와플을 먹고 붕어빵도 먹고 그 다음에 그 그 되게 웃긴 비하인드가 나왔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쵸 아 잠깐만 나 지금 찾고 있어 왜 어디 어디 없지? 잠깐만 여긴가 어 랏 오 야 야 너 괜찮아? 어 예 괜찮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아유 아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 그래 깜짝 놀랬네 음 잠깐만 나 지금 찾는 중 아 아 여기 있구나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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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아 리노씨 오늘 어 어... 신나게 맛있게 운동을 하셨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좋네요.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네. 무슨 타이밍 말하시는 거죠? 어, 전화하는 타이밍이요. 아,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열어놨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있거든요. 그... 그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 그 친구는 뭐... 뭐, 저는 당당합니다. 아이고, 틀어도 되나? 잠깐만. 상승 저도 잘 못하지만은... 이건 숨소리고. 예. 숨소리까지는 허락해드릴게요, 제가. 아유, 그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먼저 들어볼게. 예. 아, 이거 맞아. 아이고, 이거 진짜 못들여주겠다. 예, 그냥 그... 야, 그 없던 일로 할까요? 예, 휴지통으로 들고 가주세요, 타이밍이. 아니요, 이거는 그래도 추억을 위해서 둬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소장용으로? 네, 소장용으로 제가 그냥 따로 그냥... 그 뭐라 해야지? 그냥... 뮤트만 해둘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린동씨, 여기... 아, 바쁘시게 해서 죄송해요. 그... 아닙니다. 되게 높은 고음 부분이 있잖아요. 아, 돈 맥 미 백 그거. 에이, 이건 혹시 또 어떻게 녹음했는지... 거기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또 틀어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돼 있구나. 이야, 저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아, 거기요? 네. 아, 거기 비하인드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네. 형이 한두 번만 받아보자 해서 정말 있는 힘껏 돈 맥 미 백 했는데 형이 더블링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한 세네, 네번 더 받으셨죠? 맞습니다. 아, 정말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아주 부렁찬 소리입니다. 아, 맞아요. 아, 이거 너무 좋았어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여기인가? 잠깐만. 메인 부분이? 아, 어떻게, 어떻게 필링이 이렇죠? 아, 기가 막힙니다. 그, 그냥 약간... 더블링도 완벽해요. 아, 형도 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너무 높아요. 야, 이거 도 아니야, 도? 아, 높죠, 높죠. 이제 도쯤은 형 이제 꽝이잖아요. 네? 뭐라고요? 네, 리노 씨, 네, 반가웠습니다. 네. 리노 씨, 어쨌든 이렇게 테이스트의 비하인드를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리노 씨. 아유, 감사합니다. 방찬 씨, 열심히 테이스트 많이 들으시고요. 네. 네, 스테이에게도 한마디 부탁해도 될까요? 아, 스테이 여러분 찬방 180회 정말 축하드리고 아니, 잠깐만, 축하할 게 아니잖아, 이거. 어쨌든 간 장수 콘텐츠 180회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이야... 그 스테이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사전 녹화도 하고, 그리고 MC도 보고, 우리 팬도 하고, 펜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주 열심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삶을 사세요. 오, 이렇게 영혼 가득 찬 이런 멘트 아주 좋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리노 씨. 네, 방찬 씨.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스테이 들고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기빨려. 네, 이렇게 우리 리노의 짧은 비하인드 시간을 뭐,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그 어떤 비하인드인지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을게요. 어, 되게,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허락이 된다면 제가 뭐, 틀어드릴게요. 음, 네, 지금 이제 또 놀랍게도 예, 그, 저희 호주에 있는 제 친구들이 어, 또 제 지금 창의방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제가 또 여러 개 와가지고 어, 매우 부끄럽네요. Why are you guys watching? Stop watching. Yeah, I've got my Australian friends watching me do the YouTube live right now. Don't know why they're watching. But yeah, if you're here, if you guys are here, have fun. Yeah, you guys don't have to watch, go away. 어,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또 이렇게 또 신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가봅시다. 렛츠고! 원, 투, 원, 투, 원, 투 드러 퍼지는 너의 향기 너와 나 빼고 엄청 것 같은 배경을 두고 나의 시간은 생각은 빠르게 가고 눈앞은 느리게 타 너는 좀 길 수가 없어 난 너 좋아하나 봐 내가 알아봐도 지금 날 정도 아무리 널 원하나 봐 설렘지 너의 향기 볼할 잔단깐 저의 향기가 Oh let me Oh let me Oh let me love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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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stand, stand I think I'm loving you 넌 왜 이렇게 어떤 꿈이냐고 내 생각도 없이 웃는 널 보고 너만이 나는데 넌 비율이 떨리게 나와 더 난 숨길 수가 없었단 나 좋아하나 봐 내가 널 원하나 봐 지금 말 정도는 그 문이 널 원하나 봐 먼 비실도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 좋은 나만 이 눈엔 뻔히 다 보여줄 텐데 뭐하러 아닌 척을 했을까 있는 그대로 내 맘을 돌려놔 Yeah Like 좋아하나 봐 내가 널 봐도 지금 말 정도는 정말 널 원하나 봐 정말 비실도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 좋은 나만 Oh let me Oh let me Oh let me love you Oh O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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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I I I I I I 좋아하나 봐! 같이 한 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뭐라 해야지 이 보컬라션 이 둘의 색깔을 뭔가 그대로 표현이 된 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그 어쨌든 둘이 팀에서 제일 어리잖아요 근데 어린 매력이 이 곡에 너무너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대도 엄청 재밌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흥미아 E&A도 곡을 만들었을 때 되게 많은 고생했을 텐데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곡을 들어보게 됐는데요 마지막 한 곡이 남았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노래이긴 한데 이제 또 특별히 한국어 버전으로 또 저희가 다시 만들게 되어서 한 번 들어볼까 합니다 마지막 노래이니까 듣기 전에 여러분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 커지alles 우리가 거의 sonic irony 대한민국 저래곤에 Oh yeah, that's actually a good idea. This will not be the last song then. 이 노래가 마지막 노래가 아닐 겁니다. 저도 들어야 하는 곡이 있기 때문에 그 곡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 the shiv !!! Do you care what the shiv? Um a shiva is like a knife. It's like a sword, it's like a blade. Hence the references that I used. Should I experience a big hug? Already !!! You want me to finish it already smashed !! 칫취해주세요 어머나가 쪼핑몰!! 그 가면가 잘 하고있어요!!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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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제 거일지에 놓여지...? 응... 난...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but because of the weather change it's just really dry and I've got all this... this gunk inside my nose and I hate it it's just really really stuffy I can't wait to go home and blow it all out Yeah sounds gross but I'm sorry 잘 안 배고파?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별생활 없어서 그런지 지금 괜찮긴 한데 뭐라도 시켜야겠다 뭐 먹지? 저녁 추천 받습니다 What should I eat for dinner? I mean, it's not Time-wise, it's not dinner But since I haven't eaten dinner yet We'll say it's dinner My friends are asking When did I get an ice piercing? Well, it's not real That's what it is It's not real What 먹지, 진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시간에 뭐 있었나? What should I eat? 아, 좀 배고픈데? 파스타? 파스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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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어즈 음... 피자? 찜닭! 오마이갸시! 곱창! 오마이갸시! 참치! 참치! 오우! 치킨! 햄버거! 야, 뭐 먹기 많네 저는 또 선택을 못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 못 고를 거예요 아, 진짜 뭐 먹지? 아, 파스타인가? 양고기? 아, 양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음... 음... I could just go for four I mean... 음... 음... 진짜 뭐 먹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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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ight just go for four 하하하하 음... But I had four today 오늘 쌀국수 먹긴 했어요 하하하하 어, 잠깐만! 그러면... 아, 나 이미 세 끼 다 먹었구나? It's my fourth meal I got a bulk I got a bulk I got a bulk I will be eating something 지금은 안 고를게요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음... 월남국수 하하하하 자, 어, 그러면... 맥스덴트 앨범의 마지막 노래부터 듣고 하하하하 뭐, 들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뭐 먹을지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아니지, 오늘의 마지막이 아닌 맥스덴트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렛츠고! 다음 곡은 런칭 파олн 아, 저는 равно 런칭 런칭 다음 곡은 쌀은 내가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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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out the fire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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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ggling We gon run this town We at a rockstar Rin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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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n run this town Show stunts with the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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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없이 너나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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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on beat and put a ready 끝도 없이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Let's show my stuff Go on 작은 모습들을 일으켜 Focus Stand up Yeah 이제 시작인데 어딜가 Well welcome to the zone Feeling good right now Feeling good 어디로 움직이는 뭐 Feeling good right now Feeling good right now 눈과 끈은 이미 사로잡았고 정신 좋은 말도 지금 나갔죠 So welcome to my home Feeling good right now Feeling good right now I am The show starts now May I have her attention My ladies and gentlemen The clothes you go Here we go Ain't no body Can't do it like this Let's just start it Go get some Rebeats BAMPARARARA Now 앞을 불어라 대포들을 쏴 나 나나나나 맞추위를 타 왕의 남자 Bring out the fire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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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ggling we gon' find this town We'll be a little rockstar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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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n' run this town So just touch with the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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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없이 놀아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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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go up here to put a ready 끝도 없이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The show must go on 작은 모습을 미리 켜 Focus stand up 이제 시작인데 어디가 Welcome to the zone Feeling good right now Feeling good right now 못하여 움직이는 뭐 Feeling good right now Feeling good right now 품격끈은 이미 사로잡았고 정신줄 맞은 집 나갔죠 So welcome to my home Feeling good right now I'm feeling good right now Now this is what you're waiting for Oh yeah 우리에게 홀린 듯 아무 소린 커져 Oh oh 네 속에 땀이 없어 Oh oh 어떠는 넌 뭐야 제 틈이 돋는 고개 모두가 외치는 무한 앵콜 워 였습니다 확실히 약간 이 언어 노래는 똑같은데 언어 차이가 있다보니 또 다른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트레이 키즈의 맥시던트 앨범을 다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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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찬이의 방도 오늘도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재밌었나요? How was it? How was it? 짝짝 하하하 Very funny 재밌었어 자 언제 또 올까요? 다음 주에 또 오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그쵸? 찾아오겠습니다 Feeling good right now Feeling good right now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했어요 어... 뭐라 해야지? 그... 어쨌든 저희도 활동하면서 되게 어... 뭐라 해야지? 하루하루가 쉴 틈 없이 되게 연결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같이 있어준 우리 스테이도 너무너무 고생을 했었을 거라고 전 계속 약간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밤새고 이렇게 왔는데 스테이도 똑같이 이렇게 밤새고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와주시는 건데 진짜 스테이도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더 inquegen Build에 한국에 응원한 knock 코에서 하시는게 아 Michigan gestreha 학교에서 하신 적인 가이 수고하셨는데 수고하 싫어 일종물들이 시청하라고 있다면 수고하셨는데 와 많은 공연 막 축제 쟨는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예, 음, I mean, you know, because I'm always going to be playing songs. So, um, yeah, next week we'll see if I can play whatever you guys want to hear. Wow, it's so fast. How do you even catch up? I can't even catch up. Feeling good right now. Feeling good right now. 음, 두두두두두두둥둥둥. 뭐 먹을지 골랐어? 아니요. 춤추는 날 바빴어요. 아예 못 골랐어요. 아, 쌀국수 또 먹을까? 또 먹어도 상관없는데. Did you order the food? No, I didn't. It's too busy. I don't know what to eat. I don't know what to eat. 찬아, 치킨 먹자. 치킨이요? 본방사수.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언제 킬지. 아니,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약속을 했는데 정확히 언제 하는지는 사실 그냥 제 마음이어서 미리 미리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그 누적된 횟수 하나 있지 않아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I'm pretty sure there's like one episode that I haven't done yet. So I'll see if I can do it someday when I get the time. but yeah. Um... wow! It's so fast! 3년 Ciao 3년이 못하고 무릎으로 올리며 근데 그게 1월에 2번에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2년이 안되어cepcion 어..저는요 그..뭐라 하지? 일단 우리 엔믹스 동생들 우리 엔믹스 후배님들이랑 활동이 겹치기도 했고 되게 많은 분들이랑 제가 아는 이제 친분이 있는 되게 많은 분들이랑 활동이 겹쳐가지고 되게 뭔가 되게 매우 큰 JYP 모임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재밌었고 또 뭐 있었지? 맞아, 그래서 이제 엔믹스에 또 릴리가 있잖아요 릴리도 저랑 엄청 인생 생활 엄청 오래 했으니까 릴리도 되게 이제 익숙한 사람들 되게 많고 어쨌든 이번 활동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쟤넨, did you get to meet Dream Catcher? Yes, I did so i mean we got to you know give each other our albums we actually went to them first we were like oh, you know, because we're big fans we have to show our respect we want to show them that we're fans so gave them album they gave them ours they gave ours theirs and I yeah so I have the album it's really really nice And I really like their comeback, too. So, yeah, very, very nice. 선배님 MC, yeah. What else is there? There's a lot of comebacks, actually. 슬기 선배님 무대도 되게, 되게 멋있었고요. 우리 AB6IX 분들의 무대도 되게 좋았고, TREASURE 분들의 무대도 되게, 되게 좋았어요. 전 이번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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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you been all my life? 노래 너무 좋아요. 또 뭐 있지? 미래소년 분들 무대도 챙겨봤고, 백호 선배님 무대도 챙겨봤고요. 채은이도 이제, 그렇죠. 솔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축하해줬고, 뭔가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되게,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킹덤 분들의 무대도 되게 챙겨봤고, 되게 잘 챙겨봤고, 왜냐면 늘 항상 되게, 대규모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되게 작은, 사실 음악 방송 무대가 엄청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스케일을 크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되게 멋있었고, 또 있었지, 어쨌든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DKZ 선배님들도 있었고, 한 명씩 한 명씩 다 얘기하고 싶긴 한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면 죄송합니다. 아이돌, 아이들, 아이돌이래. 아이들, 여자 아이들 분들의 컴백도 있었고, 노래도 되게 좋고, 어쨌든 되게, 되게 뭔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활동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의 무대도 너무너무 멋있고, 그래서 되게 뭔가 배울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진짜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쉽죠? 그래서 마지막 노래를 이 노래로 틀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맞은 노래 가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의 시리즈니 Freadata 1.oudly 그러나 돼 2.iff 다양한 3. IKEA 240 2.객들 3.7 우리가 내 열 더 가까이 Still always be there I'm gonna stay 꿈결 속에 널 그리며 기다릴게 tonight Always And always Yeah 나의 하루엔 네 모습 가득했어 눈 감으면 예쁘게 피어나 멈출 수 없던 너를 향한 내 미소들이 하늘에 온전 숨길 수 없는 내 맘처럼 I wanna stay there I'm gonna stay 그대 곁에 더 가까이 Still always be there I'm gonna stay 꿈결 속에 널 그리며 기다릴게 언제라도 차가운 밤을 지새우던 널 그리 내게 될 생각에 따스운 빛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너를 I'll always be there I'm gonna stay I'm gonna stay 그대 곁에 더 가까이 Still always be there I'm gonna stay 꿈결 속에 널 그리며 기다릴게 기다릴게 tonight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Stray Kids 특히 우리 승민이의 Close Tea 같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승민이가 또 이렇게 OST를 부르게 되었는데 확실히 이제 승민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고 정말 좋다는 생각에 다시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부른 것 같아요 진짜 일단 박수 아하 어쨌든 승민이도 이렇게 녹음을 했을 때 엄청 고생했을 텐데 너무 잘 녹음을 한 것 같고 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이 추워지는 날씨에 듣기에 진짜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스테이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플랫폼이어서 좀 새로웠을 텐데 그래도 저와 같이 함께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뭐라 하라 했지 네 어쨌든 저희 내일도 음방 있으니까 내일도 보고 오늘 토요일인 만큼 푹 쉬고 내일도 푹 쉬고 좋은 하루들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알겠지 프라이거 근데 사실 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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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 바이바이